거제의 한 원룸에서 일가족 4명 중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거제 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쯤 거제 상동의 한 원룸에서 39살 A씨를 비롯해 8살과 6살 두 아들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. A씨의 아내 B씨는 현장에서 혼수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